당진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K3 개막전 경기, 당진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용수입니다. 그 승격을 이뤄낸 한상민 감독의 오늘 경기 선택을 함께 보시죠. 당진시민 감독의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민선 골키퍼가 장갑을 깁니다. 이남규, 박종성, 전우람, 문진용, 이상엽, 류승범, 안은산, 이준원, 성정윤, 김도윤입니다. 그대로 골문을 외면합니다. 박민선이 길게 연결 시도, 머리 맞고 동료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안은산, 왼쪽 측면, 안은산 스탭업 어휘의 짧은 패스 주고받습니다. 박수 한쪽, 안은산 슛, 벗어납니다. 긴 패스, 이상엽. 가운데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 시도, 박수 한쪽, 제차를 했고요, 오른발 슈팅. 아하, 이게 옆구부리. 박종성. 크게 전환 시도, 파주시민. 달려들어가는 선수에게 찍어차 줬고요, 박수 한쪽, 터치 좋지 못했습니다만, 안은산, 흘러넘볼, 왼발 때립니다. 골! 1대0, 파주시민축구단. 결국에는 김도윤이 팀에게 리드를 안기는 선제 득점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네, 주구장창 두드렸던 파주시민. 안은산의 좋은 돌파, 또 슈팅, 흘러나온 볼. 김도윤의 집중력. 여기서 완벽하게 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도윤이 잘 잡아냈고요. 뒤에 안은산이 김태곤 골키퍼의 경합. 흘러나온 볼 김도윤에게 반칙불리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파주. 높은 위치. 류승범. 류승범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네, 수비가 붙지 않자. 동료 확인 왼발로 올라옵니다. 머리 크게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형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022 K3 리그 1라운드 개막전 당진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요. 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꿔서 후반전 경기 임하겠고요. 왼쪽의 원정팀, 앞서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의 빨간색 유니폼, 홈팀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돌려넣고요. 원터치 주고받습니다. 안동민. 툭 치고 들어갑니다. 안동민. 안동민. 그대로 오른발 패스 시동. 박수 한쪽.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안동민과 김민우의 좋은 연계였는데 김민우의 왼발 슈팅이 안쪽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민 이번 공격을 통해서 당진의 헤더. 클리어링 되지 않았고요. 연결됩니다. 파주. 가운데 짧게. 김태국 골키퍼. 파주시민. 박스 모서리 부근. 그대로 스피드 살려냈습니다. 크로스. 흘러나온 볼.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끝에 김도윤. 그래도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오수비 제대로 클리어링 되지 않았습니다. 왼발 슛. 벗어납니다. 확실하게 클리어링 되지 않았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당진시민 축구. 흘러나온 볼. 오른발 슈팅. 파치. 흘러나온 볼. 왼발 세일입니다. 아하. 이뿔이. 염금음을 맞습니다. 수비. 파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 당진 높은 위치. 왼발 크로스. 골문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아하. 골대. 결정적인 찬스. 골대를 맞추고 갑니다. 명성준. 골 나가지 않았고. 높게 뛰어줬습니다. 경합 상황. 흘러나온 볼. 당진시민 오른발 슈팅. 골. 1대1 당진시민 축구단. 교체 투입 김원석이. 결국에는 한 방을 터뜨려줬습니다. 70분부터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한상민 감독의 교체 카드가 성공을 거둡니다. 당진시민 축구단이 1대1 중점골에 포트를 내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가 다시 한 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패스. 그리고 침투. 김원석이 결국에는 팀의 첫. 오른쪽으로 볼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남규. 이남규가 뛰어줬고요. 박스 한쪽. 머리 맞고 흘러나온 볼. 가슴 왼발 슛. 벗어납니다. 반창대가 마무리까지 지어봤는데요. 이번에도 골는 박스. 김호준. 박스. 여기서 이형근 출신의 부촌과 함께. 양심의 끝반전골. 맞춤 누가 됐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기상하는 K3. 2022 K3 리그 1라운드. 개막전 경기. 낙규 시민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파주시민 축구단의. 김호준 내 선수. 김호준의. 김호준의. 벗적골. 1대1.